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생자 코스프레도 반복했네요. 아니 근데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갈등이 뭔 상관이세요? 아 오해하지 마세요. 정치사범 아니시고요. 그래서 뇌물죄거든요. 다스차금 횡령에 대통령 시절 뇌물수수 등 이미 측근들과 삼성 측의 증언까지 다 확보된 상태인데 이거 왜 이러실까? 계속된 이 전 대통령의 부인에 검찰이 반박하려 하자 급히 검찰과 싸우려는 건 아니라며 말을 또 피하셨다던데 원래 사실관계를 따지고 잘잘못 가리며 법리적으로 싸우는 게 바로 재판입니다. 대체 뭐라고 계신 거지?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반박도 안 듣겠다. 증인신문도 안 하겠다. 이러는 건 스스로도 괴변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? 매우 깔끔하려고요.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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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